K-1A-1 전차는 심수부와 장비를 설치 K-1A-1 전차가 중단까지 참여 2차 안전적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-1A-1 전차가 중단까지 참여 2차 안전적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-1A-1 전차는 잠수부와 장비를 설치 4.1m 깊이의 강까지 전차가 완전히 물속에 잠수하여 계도가 물속을 밟으며 6km의 속도로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K-1A-1 전차는 잠수하정기를 설치 4.1m 깊이의 강까지 전차가 완전히 물속에 잠수하여 계도가 물속을 밟으며 6km의 속도로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K-1A-2 전차가 바로 강을 건너지기 위해 잠수할 수 있습니다 K-1A-1 전차가 완전히 물속에 잠수하여 계도를 설치해 você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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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